엄마엄마 대박사건! 뭔데 그래? 연아름이 사업해서 5천만원을 벌었대! 5천만원? 아니 소딩이 사업해서 5천만원을 벌었다고? 잠깐!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꿈을 꾼네요! 좋은 꿈 꿨어! 꾹꾹꾹꾹! 아침인데 나도 꿈 꾸니? 꾹꾹꾹꾹! 하나 둘 셋! 아휴 이번 달도 생활비가 너무 없네! 엄마 내가 알바라도 해볼까? 됐어 초등학생이 뭐 벌면 얼마나 번다고! 여보 여보 여보! 나 회사에서 BMW 뽑아줬어! BMW! 어머! BMW면 왜 주차잖아요! 아휴 왜 주차! 이거 한 번 볼래? 진짜 멋있어! 아휴 그럼 보러 가요! 아휴 정말! 어떻게 가? BMW 본다면서요? BMW 여기 있는데? 응? 이거는 키보드잖아요! 응! BMW고 봤잖아! 봐봐! bmw bmw bmw?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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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말한 bmw가 차가 아니라 키워드 뽑았다는 거였어요? 어어! 아휴 정말! 사장님이 내 이빨 안 뽑을 게 어디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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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동이 주둠이! 여덟음! 여덟! 오 천 이백 원! 오 천 오백 원! 오 천 오백 원! 오 천 오백 원! 여달음! 여기서 뭐 해? 아휴! 아휴! 나 저번에 사업한다고 했잖아! 일 안 중이니까 말 건지 마! 오! 오! 화분 하나에 300 원이니까 10개 줬으면 3천 원 빨리 주세요! 응? 아니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빨리 주세요! 여기! 여기! 간답니다 고객님! 잠깐만! 깜빡아줌마! 혹시 이 빨래도 널어야 돼요? 빨래는 하나에 얼마야? 원래는 300 원인데 겨울이니까 손 시려워서 제 안전수단까지 포함하면 하나에 500 원씩이요! 에이! 아니 됐어! 빨래 내가 그냥 할게! 아휴! 그럼 다음에 심부름 시킬 일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뭐야! 주식회사 다르다! 뭐든지 도와드립니다! 사장! 여우자는? 명안도 있어? 처음 본다는 게 심부름 대신 해주는 거였어? 에? 이중아! 너도 혹시 나한테 심부름 시킬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알겠어! 오우. 헤헤헤헿! 포들아! 니 아이큐가 130! 내 아이큐가 70이니까 핫해서 200의 아이큐로 멋지게 숙제를 풀어보자! 아? 에이? 큰일마 뭐해? 아 지금 숙제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풀어져서 포들이랑 머리 맞대고 있어 빨리 풀어야 됐는데 아 진짜 그 문제 내가 풀어줄게 우와 여드름 네가 숙제 대신 해준다고? 잠깐 대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지 얼만데? 한 문제당 100원씩 그건 너무 비싸잖아 알겠어 그러면 두 문제에 200원 그거 싼데 알겠어 똑같은 말 아니야? 다 했다 여기 안다 총 20문제 풀었으니까 2천원 줘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안깝지 않아 푸름 너 숙제 다 했어? 응 나 당연하지 나 숙제 다 했어 줘봐 엄마가 채점 해볼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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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응?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아이 프로가 너 어떻게 푼 거야? 이게 전부 다 틀렸잖아 어 뭐야? 전부 다 틀렸다고? 그래 이거봐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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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포구야 포구 너 이거 틀린 문제 다시 가라 아 여덟은 뭐야? 전부도 틀렸잖아 내가 문제 풀어진다고 했지 정답까지 맞춰준다는 얘기 안 했잖아 정답까지 맞추려면 한 문제당 500원이야 뭐야? 뭐야? 아 맞다 주승아 너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없어? 난 당근 없지 난 너만 있으면 돼 자 1500원 어? 너 당근 없다며 빨리 1500원 줘 오우 그래도 난 괜찮아 와우 난 널 무지무지 좋아하거든 무지무지 1000원 무지무지 좋다고 했으니까 다 무지 줄게 자 1000원 빨리 줘 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를 대빵 좋아한다는 뜻이잖아 대빵? 자 3000원 대빵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더 큰 빵 필요해? 아니 됐어 어쨌든 여달언니가 좋아하면 되지 이번엔 대수여금까지 했으니까 5000원은 줘야 돼 이런 대수 어디 가서 못 써 그러면 다 합쳐서 9000원만 줘 그래 됐어 그럼 우리 이 돈 모아서 논도 가자 과자? 그래 니가 뭘 줘야 할지 몰라서 내가 전부는 준비해봤어 이거는 내 수분이 있으니까 3000원을다가 또 나랑 놀아줘야 되니까 3000원을다가 한 시간 추가하면 2000원하고 그리고 300원 Его금 keep 2400원하고 아! 무슨氣까지 물을 탄다고 주문한다고 그가 참 또 모르겠지 뭐하는지 도와드립니다 디씨 wrath 다르실 자 사장 여달음한테 연락 cracks 담고 엄마엄마 대박사건 뭔데 그래 여달음이 사업해서 5000만원을 벌었대 5000만원? 초딩이 사업해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여다름 학생 많이 먹어 내가 그리고 저녁에는 회도 떠줄 거고 그리고 마사지도 해줄 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감사해요 엄마 근데 갑자기 맛있는 거 왜 해주는 거야? 여다름 학생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월세 좀 지원해달라 하게 여다름 학생 돈 많이 벌었다면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벌었어요 어머 겸손한 것 좀 봐 그러니까 5천만 원이나 벌었지 무슨 소리예요? 제게 무슨 5천만 원을 벌어요? 푸름이가 5천만 원 벌었다고 하던데? 저 이거밖에 없다고요 푸름아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저거 봐봐 맞잖아 5천만 원 푸름아 저거는 5천만 원이 아니라 6만 6천 원이잖아 저기 6만 6천 원이라고? 어? 5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푸름이 딱 저쪽 가서 수학 공부 다시 해 어휴 정말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아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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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라고 너 이제 도정 퀌텀이야 절대 도망ully 불과 또азuhan 너 이제 내가 사업할때마다 우cere Pilotculpaois 나겠지? weiter 허은 진짜 이게 뭐야 어 뜬소리하지 무슨 일이에요? 싸이코랑 말랑이 거를 하는데 내가 다 안 좋은 것만 걸렸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말랑이 거를 잘할 수 있는 거지? 둥글이 언니 제가 말랑이 거를 도와줄게요 제가 협상이시거든요 어머 그게 진짜니? 대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와바바 더 더 더 와바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